자, 이제 긁으시죠, 각자. 자, 사이드부터 긁어요. 사이드부터. 뭐 0이야. 이 망했다. 아, 이 하. 하나만 더. 그냥 나 2만 원 현금으로 받을 거라. 괜히 긁었네, 이거. 긁어. 저 똑같이 나왔는데? 똑같이 나왔어? 뭐야, 뭐야, 뭐야. 3개랑 똑같이 있어? 얼마인데? 이게 3개, 똑같이 나왔어. 이게 얼마인데? 왜? 2만 원 당첨. 대박. 500달러. 이거 1,000이 됐어. 이거 됐잖아. 이거 똑같은 거잖아. 나 됐네. 나 됐네. 5배, 5배. 누나 됐네. 나도 2만 원이다. 어, 누나. 나도 2만 원이다. 뭔가 뭐야. 깜짝 놀랐잖아요. 다행이다, 다행이다. 2만 원까지 그냥 버릴 뻔했네. 아, 상관 형 왜 숨겨, 자꾸. 왜 숨겨. 형, 형, 형. 형, 형, 형. 형, 형, 형. 형, 형 지금 당첨됐어, 이 형. 나 마이크 띄어. 아니, 너 왜 마이크를 왜 떼, 이리 와. 아니, 그동안 저 많은 분들 감사했습니다. 감사했습니다. 잠깐만, 야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진짜 됐어. 진짜 됐어, 진짜. 진짜 됐어? 진짜 그 정도야? 봐봐, 봐봐. 나도, 나도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뭐가? 뭐가? 숫자 3개가. 형, 형 뭐 됐나 봐. 뭐야, 이거? 대박.